아까 쓸게 내가 싸이씨가 이만했어 그래? 쟤는 캠핑이니까 야영데크 요거 위주로 보여드릴거고 여기가 산착로 방갈로 같은거 저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디야? 우리 지금 여기다 어? 우리 지금 여기다 쓰레기 불리 쓰레기 불리 안녕하세요 간도발입니다 오늘 또 캠핑장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캠핑장 리뷰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조회수가 안나올까?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해봤거든요 어지간하게 좋은 캠핑장이거나 어지간하게 유명한 캠핑장 아니면 이건 캠핑장 온 사람만 보는 컨텐츠잖아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 캠핑장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기 전에 캠디님 때 한번 왔던 캠핑장인데 거의 한 6년만에 다시 찾아온 캠핑장입니다 위치는 남해 편백 휴양님이구요 여기는 아무래도 금액이 진짜 싸요 1밖에 2만원이 안넘어요 그래서 여기는 숲이라가지고 그늘이 진짜 잘 되어있습니다 캠핑장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몇개밖에 없어요 굵고 짧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묵었던 사이트 요게 지금 101번입니다 저 안에가 102번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 예전에 썼었던 화장실이 어디냐면요 보시면 저기 화장실 보이시죠 저게 화장실인데 몇년만에 다시 방문하니까 화장실이 리딩이오얼이 되어있어요 상당히 깨끗해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소변기 2개 대량기 2개 휴지는 고비되어있구요 그죠? 장이 화장실 이렇게 지금이 계절상 여름이라서 밤에 이런 벌레가 있을 수 있는건 어쩔 수 없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합니다 리뉴얼이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깔끔하게 리뉴얼이 되어있어가지고 화장실이 괜찮아요 여기가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바로 앞쪽편에 101번부터 104번까지 사이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인데 보시면 제가 차가 여기 되어있죠 101번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짐 옮기기가 좀 편합니다 바까봐서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도로카 옆에 있는 사이트들이 짐 옮기기가 좀 편하고 안쪽에 있는거는 아무래도 걸어서 옮기셔야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게 걸어서 옮길 때 밑에가 흙바닥도 아닌 돌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발목 주의하셔야겠죠 접지를 넣는 경우가 간혹 있어 지금 보시면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짐 옮기기가 상당히 편할 겁니다 차 보시면 차들 옆으로 이렇게 대져있거든요 저쪽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부터는 보이스를 좀 낮출게요 방갈로비즈로 운영을 하는 휴양님 입니다 지금 저희 워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캠핑하시고 부모님이나 친구분이나 여기서 숙박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캠핑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겠죠 여기도 지금 예전 기억하고 다른게 건물이 전부 인결되어 있어요 되게 깨끗한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화장실하고 같이 한거 같아요 여기 여기 110번 111번 자 이렇게 쭉 가시면 여기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숲이라가지고 산이 정말 울창하고 그늘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너무 예쁘다 그쵸 이렇게 울창한 숲이다 보니까 전 사이트에 그늘 걱정은 아예 안하셔도 되고요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나무 그늘이 제일 시원하거든요 타프 그늘보다는 어차피 여름에 덥지 더운데 그나마 시원하다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120번 사이트 자 위에 끝이겠죠 120번 사이트 그늘 어마무시하죠 120번 사이트 자 옆쪽으로 취사장입니다 그리고 끄트마리 사이트는 취사장 옆에 붙어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겁니다 취사장은 따로 리뉴얼이 안 돼있어가지고 옛날에 썼던건 그대로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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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여기는 개소대 여기는 개소대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랑 음식물 쓰레기를 팔거든요 그거를 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샤워장 여기는 샤워장이고요 여기는 샤워장이고요 샤워장이 카드기로 쓰시는 겁니다 카드기는 입구에서 입실하실때 카드기를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10분당 1000원 그러니까 한 내 가족이서 한 20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샤워장이고요 온수를 쓰려면 10분당 1000원이 필요하고요 온수 없이 나는 냉수로 씻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1000원 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냥 하시면 돼요 냉수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샤워장 보고 다 받습니다 이제 캠시가 볼거는 없어요 저희 사이트로 마저 가보시죠 암기 샤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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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말씀드릴께 민감하신 분들은 분명히 민감하실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자연휴양인이기 때문에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리고 저렇게 방갈로 방갈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등산로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보인다 아마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금토 먹었거든요 토요일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주말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뭐 딱히 신경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사이트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사이트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시면 데크 상태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 정도 근데 뭐 그냥 딱 순간입니다 사이즈 크기가 사이즈 크기가 제꺼 지금 뭐가 올라갔냐면 제꺼 라운미니 올라가고 공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롭진 않았어요 데크 위에 선반 정도 세팅해 두는 정도 제 걸음으로 하나 둘 셋 반 세 개 반 가로 세로 3에서 3.5m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 그거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캠핑장 리뷰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제가 뭐 저런 방갈로까지 소개시켜 드리기는 제 능력에 한도를 초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해 편백나무 휴양님 캠핑장은 여기까지고요 전경 궁금하신 분들은 제 드론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 근처에 뭐 산책로 왔다갔다 하는 브이로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곧 올라갔거나 곧 올라갈 브이로그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빠이 아 주껍이다 아빠다 주껍이 있어 아 나한테 보여줘 이 캠핑장 어떤 것 같아? 좋아 캠핑장 캠핑장 잘 보셨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바깥생활 빠이 안녕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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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어주자 아 들고 와서? 어 풀어줘 물고기 소유리한테 넣었다잖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유일하게 단점 하나 말해 볼게요 여기가 야영장 데크 사이트에서 분리수거장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걸어오기는 한 5분 쓰레기 들고 5분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가지고 옮기는게 어떻게든 더 빨리 애들 아이스크림 먹는 데서 등산하고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안 돼 거래 거찐 은 사러 이게 이렇게 오